하아... 보겸이 새끼가 뭐 나올까? 그게 이제 조금 관건인데 어? 보겸이가 뭐 나올까, 얘들아? 어? 보겸이가 뭘 나올까? 보겸이가 뭘 나올까? 음? 하아... 나는 일단 이거 좀 한껴먹고 왠지 이번엔 다 이거다, 이게 감이 와 이게 감이 와 이게! 이거야, 이 새끼 남은 뒤졌어 음? 뒤졌어 나의 선택은 뭐다? 나의 선택은 필승 카드! 필승 카드 여러분들 필승 카드 지라스 이번 판까지 내주면, 얘들아 존대! 그렇기 때문에 지라스 가야돼 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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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졌다! 지라스는 여러분들 필승 카드 아니겠습니까? 보십시요 형 아리 제대로가자. 제대로가자. 이번만 기추면 진짜 시발 끝이다. 아니야!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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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! 이런 재기를! 안 되겠다. 이것끼리 알았어. 뭔가 좀 병각심을 주는구만. 본게임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. 이제 이거죠? 정신 번쩍 든다, 얘들아? 정신이 번쩍 들어? 자, 여러분들,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해요. 추천 절개 찾기 한 말씀 좀 많이 해주시고요. 오, 잘 피해! 오, 도겸이 저 새끼! 오, 무빙 살아있다. 무빙 살아있어. 우와! 빨리 가는데! 여러분들! 저걸! 와, 다 피하네? 와, 대박이네, 쟤. 마나 너무 없다. 오, 보경이 클라스가 틀려! 이거가 그러니까! 고생 잘 지키는 것 같아요. 고생 잘 지키는 것 같아요! 그리고 거기 가게. 태풍이 최소, 이보는 것 같아요! 엔 많이 먹 Bird. 임삼인 후에, 개새끼 비자 와아 피가 나온다 와아 집에 갔다오지 안되겠다 위험해 집에 빨리 갔다와 와아 와아 왕호야 넌 할 수 있어 와아 왕호야 왕호야 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인공이의 작품입니다. 바로 국회적인 공격이 되었습니다! 아, 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그 도움이 되었습니다. 이 도움이 되었습니다. 어 신발 완전 갇혔어 얘들아 어 어떻게 된 거야 와 엄마 이런 능력이 어딨어 와 엄마 가나버리네 나를 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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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그렇게 어디 뭐 호랑호랑 어디 질 사람입니까? 쉽게는 안 지죠. 쉽게는 안 지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